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역으로 2022년 6월 12일이고요. 영역으로는 2022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병화가 태어난 원령은 5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사전을 볼 때는 일간과 원령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 다시 이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불의 기운이라고 해서 병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에 해당되는 화, 그래서 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어야지만 양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무극이라고 해서 하나의 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의 점이 둘로 나눠지면서 음, 양으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있을 수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병화가 양화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된 정이라고 하는 천간,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같은 불의 기운이면서 얘는 음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불이지만 그러면 왜 하나는 양으로 구분을 하고 하나는 음으로 구분을 했느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극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화일 수도 있고요. 같은 목일 수도 있지만 음과 양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뜻은 그 오행이 음양으로 구분됐을 때 성향이 서로 대조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인류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써 사람을 둘로 나눠 놓게 됩니다.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인데 양인 남자의 성향과 음인 여자의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은 좀 강하고 맹렬하고 좀 동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성향은 좀 정적이죠. 정적이면서 매우 좀 소극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더 밝고 더 뜨거운 성향이라고 하면 음화인 병화는 병화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음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갖다가 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비유를 하는 경우에도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드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화촛불이라든가 보다불 같은 것의 비유를 많이 하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은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말고 자연적으로 있는 빛과 열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역시나 태양 빛이죠. 태양 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껏 올라가 봤자 지구 온도 올라가 봤자 많이 뜨거운 마음은 50도 6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만 원래 태양이 없더라고 하는 것은 수만도가 넘어가는 엄청난 불기둥이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맹렬하고 뜨거운 환호 바로 태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화로 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하는데 이 정화도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하늘에 떠 있는 촛불로 볼 수는 없죠.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양이 달이라든가 별보다 더 밝고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지구상에서 지상에서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엔 모다풀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다풀하고 촛불하고 태양의 빛하고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촛불을 많이 켜놔도 아무리 모다풀을 크게 지핀들 태양만큼 뜨겁지 않고요. 태양만큼 밝지 못하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 놓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음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태양이 무조건 병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태양이 오히려 음화가 될 수 있죠.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것과 태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태양보다 더 밝고 뜨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태양이 오히려 정화가 될 수 있다. 음량의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흰왕하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치열해진다. 매우 뜨겁기 때문에 세상이 마르고 나무도 마르고 물도 열이 많게 되면 증발돼서 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써 병화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역할 좀 달리 표현하면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왕하면 반드시 임수를 봐야지만 부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병화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쓸 수는 없고요. 약한 일간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줘서 약한 병화를 도와서 병화의 빛이 강하게 만드는 연후에 임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를 바로 쓰지만 병화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써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도 이치는 같지만 이거는 오늘은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이니 정화는 내일 공부하도록 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회광되는 것 즉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매우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기타 토들이 장난해지는 것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를 빛을 회광하고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병화 일간이 태어났는데 토가 많다. 이것 또한 반드시 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목극토 해서 그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병화가 빛을 가리지 않는다. 회광되지 않는다. 병화가 회광된다. 무토 기토로 가서 회광된다라고 하는 뜻은 태양이 떠 있는데 목구름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구름이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서 목구름을 멀리 밀어내버리면 되겠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병화가 무토 기토가 많아서 빛이 부정되면 반드시 을목보다는 양목인 감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면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면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년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망종이라고 하는 것과 하지라고 하는 절개가 배속이 되어 있고요. 이 망종이 되어야지만 초여름인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녹음을 봤을 때 4, 5미 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전부 여름이 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 배웠지만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 또는 맹하라고 했고요.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공부하게 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이 되면서 다시 입추가 되면서는 4, 5미에서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죠. 일단 중요한 거 4, 5미이라고 하는 이 여름은 굉장히 고온, 건조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나 5월이 가장 양기가 왕성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음기가 부족한 것이 되겠고요. 양이 강한데 음이 약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 메마르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이런 공이 어떤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가 있어서, 수가 있어서 반드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4, 5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감목이든 을목이든 병화든 정화든 무토든 기토든 경금이든 신금이든 임수든 개수든 간에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일간이 임수이고 일간이 개수인데도 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일간이 임수, 개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비경겁지인 수는 다시 있어서 조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일간이 조후하지 않습니다. 일간이 조후를 하지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후는 반드시 비경겁지인 수가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와서 화왕절이 되죠. 화왕절 4, 5월이 4월과 5월이 모두 화가 왕한데 4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요.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4월,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죠. 참고로 인월, 묘월은 목이 가장 왕한 시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월과 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또 해월과 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 그러면 선생님, 토왕절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토왕절은 화, 토, 동궁이라고 했죠. 동궁, 화, 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같이,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4, 5월뿐만 아니라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는 4, 5월과 진술, 축, 미월에 모두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월에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가장 왕한 5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병화 일간 신왕하게 되면 화가 왕하게 되면 치열해지고 화가 치열해지게 되면 너무 덥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또 특수성이 있어서 병화가 왕해지게 되면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조후하고 보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만약에 병화가 태어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극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임수는 병화를 보강해 주는 역할 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 시원하게 조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개수 보면 어떨까요? 개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수는 칠사할 평관이 되겠고 개수는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 되는데 이렇게 임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관살 혼잡이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 흉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살 혼잡이 되더라도 괜찮게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명식도 있는데 바로 병화가 4월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된다. 왜 그러냐? 임수의 원래 목적은 수이지만 보강해 주는 역할 또는 경금, 심금을 도세해 주는 역할은 굉장히 잘하지만 조후의 조후, 뜨거운 것을 시켜주는 조후의 역할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히 잘하거든요. 반대로 개수는 조후의 역할은 뜨거운 것을 시켜주는 조후의 역할은 매우 잘하지만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금, 심금을 도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임수에 버금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병화가 개수,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임수는 보강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가 있다.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관살 혼잡이 돼서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얻는다라고 하면 개수를 버리고 임수를 얻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것이 됩니다. 둘 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얻는다. 그러면 개수보다는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이다. 단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어떻게 됩니까? 4월에 절지가 되고 5월은 여기가 절태지가 되죠. 수기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임수는 봐서는 안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하죠. 금은 금생수하기 때문에 금이 다시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뜨거운 열기에서 임수가 증발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또 신중에 있는 경금이 임수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으면 임수로서 화를 억제하고 병화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따져서 전체 사주의 짜임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일간 양화가 될 것이고요. 5화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 양, 용, 음이 되니까 5화는 음화가 됩니다. 근데 양화가 음화를 봤기 때문에 저거는 겉제, 겉제가 되기 때문에 겉제격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양화가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건로격이라고 말씀드렸고 병화가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겉제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 양인격이 되겠습니다. 양인격. 그래서 사주가 건로격이 되든 양인격이 되든 일단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건로격이 아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 것이 도를 지나쳐서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부러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인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 이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살인, 관인상정이죠.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설계해서 순세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오화가 양인이 되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말하는 겁니다. 병화 입장에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가 양인을 보게 되면 서로 중화가 돼서 양인, 가살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칠살도 용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양인도 용도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바로 양인, 가살이고요. 반대로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관인상정이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을 뜻하는데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정관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인의 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관성인, 정관인 개수가 양인을 극해서 수국화해서 중화를 시킨다고 하는 개념이고 또 설계 순세한다고 하는 뜻은 예를 들어서 정관도 없고 평관도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든가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에서 그냥 왕안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설계에서 기운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양인, 가살이 좋을까요? 관인, 상정이 좋을까요? 또는 설계 순세한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1번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2번은 관인, 상정이 되는 것이고 3번이 바로 설계 순세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주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관인,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설계 순세가 됐든 양인, 가살이 됐든 또는 관인, 상정이든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맘대로 양인, 가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나쁜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양인, 가살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재성으로서 이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아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인이 있게 되면 오화를 끌어당겨서 그저 인, 오, 술, 화, 국이 되는데 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인, 오, 반, 합이 돼서 이것도 화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고요. 월간에 다시 병아가 도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 전체가 화, 국을 형성했다라고 봐도 되고 가장 열기가 뜨거운 때 화가 치열하게 너무 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병아가 월에 되나 임수를 얻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5월, 4월이라든가 5월 같은데 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임수만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병아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짜임새가 나쁘지 않은 것은 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병신일주가 되기 때문에 이 신금, 임수일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어떤 분들도 이거 인신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떨어져 있으면 인신상충되지 않고요. 또 선생님 금 옆에 화가 있으니까 화가 금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오화가 물론 신금 옆에 오화가 있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위축적 위협을 받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화가 신금을 녹여서 못 쓰게 만든다. 라고 하는 개념은 되지 않습니다. 청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정화가 있으면 그건 극을 받지만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충도 되지 않고 형도 되지 않죠. 그냥 존립되어 있어도 단 화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이 많이 약해지고 임수가 증발 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어서 짜임새로는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3주를 놓고 왔을 때 목화가 왕하기보다는 이건 금수가 왕하기보다는 목화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약한 금수를 더 보충해 줘도 되겠고요. 아니면 생시에서 금수를 보충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세운에서라도 금수의 기운을 보충해 주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5월에 병화가 수가 약해서 문제 있는데 싱글을 얻었습니다. 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신자수국, 원래는 신자진수국이지만 수국이 형성되지만 이거는 진자가 없어서 신자반합이죠. 신자반합이라고 해서 준삼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더 왕해지죠. 문제는 뭐냐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화, 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5월은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지다. 병화가 왕한 만큼 무토도 같이 왕해지고요. 이 무토가 투출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무토는 병화를 회광, 병화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토극수하죠. 토극수해서 임수를 파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와 청갈에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자 합해서 수가 왕해지는 것보다는 무토가 투출돼서 사주가 병화가 회광되고 임수 파극되는 것이 더 좋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는 무자시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있는 생시들 중에서 무술시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경인시가 됐을 때는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핵심은 임수가 신의 뿌리를 뒀고요. 임수도 중요하지만 임수 근원이었던 이 신경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얘가 용신이라고 하면 얘는 희신이 되는 것인데 경인시가 되면 인목하고 신금하고 어떤 뭐가 된다? 인신상충,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무술시만큼이나 좋지 못한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임진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좀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이 임수 두 개가 신,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임진시는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5월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로는 병화를 보강하고 개수로는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한다. 신금 하나의 뿌리를 두는 줄 알았더니 사신 합수해서 수기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된다. 원국 자체로는 임진시라든가 개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임새가 괜찮은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대운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있는데 또 양인을 얻었습니다. 화국이 굉장히 왕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에 뿌리를 둔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목화, 특히 화가 굉장히 왕한 국세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미시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미시 같은 경우,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청활의 병화가 세 개가 있습니다. 신신 두 개에서 임수 뿌리를 얻었죠. 이거는 금수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화가 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 이렇게 보죠. 일관이 병화인데 병화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더 있으면 이거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병화가 세 개라서 그렇다 라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 원래 원국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국 자체는 개사지가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곳이지만 이건 뭐 신금 두개 임수가 뿌리가 튼튼하고요. 5월에 인후 회복해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일관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짜임새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남자인 경우에 인신상충 될 때는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임자 대운 대 좌우 상충이 되게 되면 이거 또한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운 때는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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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